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바로 만나보러 가야죠 우리 KB진권의 김일혁 팀장님과 함께 글로벌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어서오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 못 다녀오셨죠 네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서울에도 차가 저도 어딜 못 갔는데 차가 적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우리 팀장님과 함께 어떤 이슈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1차 대선 후보 TV토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소식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더 나아가면 고용지표가 대선 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죠 홀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TV토론은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에 했었죠 네 연휴 첫날 오전에 시작을 했고요 토론 끝나고 나서 분위기는 미국 사람 69%가 짜증났다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을 쓰던 분야 보니까 누가 이겼다 졌다 보다는 짜증났다예요 네 평가를 했는데 그만큼 토론 질서가 상당히 흐트러져 있었고요 그거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본인이 했던 토론 스타일을 고수하기 참 힘들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크리스 월라스 사회자가 원래 토론 들어가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가급적 없는 사람처럼 있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본인이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팩트체크를 했고요 그게 두 후보를 상당히 흐트러트렸는데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그게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워싱턴포스트에서 몇 번 끼어들었나 세서 봤더니 한 70% 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끼어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그러니까 토론 바이든 후보의 발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네 두 후보 둘 다 그러긴 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많았고 사실 4년 전에 토론을 또 기억해보면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얘기할 때 당시 트럼프 후보가 중간중간 끼어들면서 말을 좀 초치는 그런 듯한 발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 월라스가 그것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지를 했고요 그리고 나만 그런 거 아니지 않냐라고 했더니 크리스 월라스 사회자가 대통령이 더 많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터프하다군요 네 그래서 정말 사회자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도 더 부각됐던 토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인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 반성을 많이 한다 이렇게 했지만 월라스가? 네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아요 양측 모두에게서 하지만 이제 빈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더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대 1로 토론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오히려 자기 토론 스타일대로 하지 못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대로 이제 바이든 후보는 기대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진짜 정치를 오래 했구나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던 게 첫 번째 주제가 대법관에 대한 주제였는데 그걸 바로 건강보험 이슈로 끌고 와서 이슈를 그런 방식으로 확장하고 그쪽에서 자기가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노련하다라는 느낌을 오히려 받았고 부통령을 팔려는 했는데요 그렇죠 그만큼 기대가 낮아서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더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손가락질하고 Will you start a man? 하면서 탁 쳐 약간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Shut up man이라는 표현했죠 그래서 바이든이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필요할 때는 되게 강하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가급적 쳐다보지 않고 카메라를 이렇게 응시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고 나는 여러분을 돌볼 거고 약간 이런 식의 감성을 자각한 듯한 발언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토론에서 바이든 후보가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한 게 아닐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준비한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림 1번을 보시면 중요한 건 토론 이후에 토론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런데 누가 잘했냐라는 왼쪽 차트를 보시면 사실 이게 CNN에서 조사한 거라서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이 저희는 이제 응답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토론 전에 누가 이길 것 같나라는 질문에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우세했던 건 사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바뀌었는지 그 변화를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한 응답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TV 토론에서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CBS에서 유고부에서 조사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토론 끝나고 더 싫어졌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는데 바이든 후보는 더 좋아졌다라는 응답이 많았던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좀 기대했던 것만큼 하진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또 보시면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지지율이나 당선 가능성의 변화 이 추이를 보는 게 저희는 중요한데 제가 시간대별로 베팅 사이트 당선 가능성을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1차 TV 토론을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시장에 미친 영향도 상당히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토론 전에 시장이 제일 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은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앞서곤 있는데 토론은 봐야 돼 트럼프가 잘할 거니까 이런 생각들의 경계심들이 있었는데 이 경계심이 굉장히 많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바이든 수혜주인 친환경주의 성과가 계속 좋은 흐름들을 꾸준하게 이어갔고요 왼쪽이 이제 9월 2일 전고점 대비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의 전고점입니다 전고점 대비 성과를 보시면 왼쪽에 FDN이라고 ETF 인터넷주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파란색으로 된 걸 밑으로 쭉 아직 회복을 뚜렷하게 못하고 있지만 좋지 않네요 네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ETF는 꾸준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이든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이제 기후변화가 이제 앞으로는 더 주목받을 거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향도 저희는 꽤 있다고 생각하고 이 FDN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빅텍을 저희가 다 모아서 오른쪽 차트를 또 보여드리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다 성과가 이렇게 아주 썩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되면 반독점 이슈에다 법인세 때려 맞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회사들이죠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섹터 로테이션이 상당히 크게 있을 거다라고도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토론 전에 이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높다 하지만 토론 끝나고 나면 몰라라는 그 경계심이 일단 많이 약해졌다는 거를 저희는 뭐 최근 주가 흐름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혁 팀장께 제가 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라도 좀 해보고 싶은 게 사실 미국 대선이 지금 증시의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될지는 사실은 정치 전문가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예전에도 보면 4년 전에도 다 틀려 제가 보니까 증시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증시가 그래서 저 아까 풍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 ETF가 올라간다는 건 증시에서는 바이든이 되는 거에 배팅하고 있다는 뜻이고 기술주들이 오르지 못한다는 건 역시 트럼프가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니까 사실 한 30일 가까이 남았습니다만 그 지수 같은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미 대선 때까지 오늘은 바이든 가능성이 더 높아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감세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바스켓 따로 모아서 골마삭스에서 제시하고 했었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또 생각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된 것도 굉장히 좀 큰 소식이었는데요 그림 아까 보여드렸던 두 번째 그림을 다시 또 보시면 확진 이후에 당선 가능성이 또 낮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저희는 이제 경합주에서 당선 가능성이 대대적으로 역전된 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경합을 벌인 쪽이 노스케를라이나 플로리다 이 두 주인데 두 주 모두에서 프레딕틱 기준으로 당선 가능성이 다 역전이 돼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빠르게 따라 붙고 있었던 애리조나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좀 멀찍하게 다시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두 후보의 당선 가능성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나는 지역들, 이게 경합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경합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전부 져도 대선에서 지금 승리하는 정도로 지금 격차가 상당히 좀 벌어져 있습니다 그림 네 번째를 또 보시면 저희가 사실 더 주목해야 되는 건 돈 쓰는 거 결정한 건 다 의회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낮아진 게 아니라 그것만 낮아진 게 아니라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의석수가 지금 다 줄고 있습니다 그림 4번 먼저 보시면 민주당의 상원, 과정에서 과반을 확보하려면 51, 지금 47석이니까 민주당이 4석 이상을 확보해야 과반이 되는 건데요 안정적인 과반, 그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4석 이상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빠르게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다음 또 그림 5번을 보시면 하원에서 현재 민주당 의석수가 232석이고요 218석이 넘어야 다수당이 되는데 현재 234석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빠르게 저거는 과반은 훨씬 넘는군요 맞습니다. 이미 과반이 될 가능성은 80%가 넘는 상황인데요 그게 이제 더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림도 다음 그림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상원, 하원 모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이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가장 빠르게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의회 권력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정책들을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혹시라도 당선이 된다면 바이든 후보의 정책 추진력은 상당히 세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차트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언론에서 많이 조명됐던 게 정치 불확성이 많이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인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정치 불확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일단 입원한 상황이라서 물론 이제 빠르면 오늘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과 관련된 불확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다행스러운 거는 빠르면 오늘 태어날 수 있다고 했고 대통령 승계 순위 1순위가 펜스 부통령인데 이제 음성 판정이 났고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 부재에 의한 불확실성은 생각보다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하락의 주 요인이었다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빠르게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보수 진영에 결집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보오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이 감염되고 나서 나왔을 때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다 그 얘기들 이제 많이 하셨는데요 보수는 이미 좀 결집하고는 있습니다 몇몇 주에서 아이오와 오하이오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앞서고 있었던 주들에서는 격차가 다시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 보면 보수세가 좀 강했는데 투표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공화당 지지자들이 좀 많은 그런 지역들에서는 결집효과가 있다 네 결집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전국적으로는요 이미 보수는 많이 결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93%거든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한 1350일 정도가 지났는데 노맘대 대통령 중에 아이진하워 대통령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이미 결집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중도표를 가지고 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확진 판정 나오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도진영에게 어떤 기분이 들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슬프다 걱정된다 놀랍다 이런 연민의 감정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도 맞지만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도 민주당 지지자들만큼이나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민주당 쪽에서 이 사람들의 연민 그러니까 인지상정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그 마음을 삐뚤어지지 않게 무슨 얘기냐면 영린을 건드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바이든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위로하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는데 그리고 일단 네거티브 광고를 다 내린 사항이고요 바이든 후보는 그런 걸 보면 바이든 후보의 중도 성향이 중도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이든이 중도라서 중도층이 확실하게 넘어가기는 트럼프 쪽으로 좀 쉽지 않은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보수가 결집할 가능성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고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이 미뤄질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이 방역수칙을 다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대선 일자를 결정하는 것은 의회인데 민주당은 하원이 다수당이라서 바이든 후보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만 않는다면 저는 대선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TV 토론을 보면 누가 트럼프 캠프에서 오고 누가 바이든 캠프에서 왔는지를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었어요 마스크 썼냐 안 썼냐 마스크 썼냐 안 썼냐로 멜라니아 여사를 제외하고는 트럼프 캠프에서는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는데 그런 장면들이 이미 다 나간 상황이라서 그 상황에서 또 확진 판정을 받은 거라서 이거는 감염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강력에 의해 이렇게 말하기는 저희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제일 사실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대선 불복 가능성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후보의 격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서 다시 박빙 수준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대선 불복 가능성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공화당 중진들이 우리는 평화적인 권력 이항을 하겠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금융시장에서 이미 11월 대선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베팅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격차가 확 벌어지면 굳이 대선 이후에 불복 이런 걸 하더라도 이거 뻔히 졌는데 뭘 불복이야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디스카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특별히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실패,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의원 배지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또 충격이 있겠죠 공화당 내부에서는 그래서 당과 지금 백악관의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지금 스티뮬러 패키징이니까 경기 부양 안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원에서 단독 처리를 했잖아요 2조 2천억 달러인가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화당한테 빨리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증시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이 경기 부양안의 여야 합의 그러니까 공화민주당의 합의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각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백악관은 계속해서 추가 부양책을 원했었고 하지만 이제 공화당이 별로 원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공화당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의 의원 53명 중에 20여 명 정도가 추가 부양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인 사항이었고 그 입장 변화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입장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분들은 올해 선거를 안 치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정책 기조를 계속 고수하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분들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고용 지표가 이번에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림 제가 또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림 7번을 보시면 고용 시장이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지표들은 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지금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용 시장 회복세는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또 그림 8번을 보시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용 시장 바깥에 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낮아진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경제활동 참가율까지도 이번에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핵심 연령층이라고 해서 25세에서 54세 따로 발라낸 건데요 팬데믹 이후에 급락했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반등하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있는 거는 실업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양 체계 효과가 약해지고 있는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필요한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9월 말에 항공사 지원이 일단은 종료가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네스 펠러시 하원의장 민주당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이것만 따로 묶어가지고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시장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대량 실업은 막아보자 이런 얘기죠 네 하지만 대규모의 부양책은 저희는 대선전에는 여전히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지나 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은 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는 시장을 일으켜 세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요일 날 시장이 하락했던 거에 너무 저희는 일일이 할 필요 없다고 보고 저희는 장기 추세로 상승 추세로 금방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스닥의 차별적인 하락은 지지율 격차의 확대를 반영한 거지 트럼프 대통령의 유고에 의한 충격, 물론 그게 지지율의 격차의 확대에 관련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SNP나 다우지수에 비해서 나스닥만 훨씬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희는 그런 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상하원은 지금 반독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원이 그걸 본격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하원에서 그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원에서 부결되면 안 되는데 지금은 상원 아까 보신 것처럼 상원 마저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서 그러면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기술주에 반영이 되고 있고 이거는 아직 다 반영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추세를 하면 선거 전까지 기술주가 다시 랠리를 할 가능성보다는 반대쪽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을 때 유리한 권역으로의 무게중심의 이동 장이 그냥 지켜지더라도 장 내부의 어떤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권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친환경 관련주와 기술주의 차별화 이 차트를 제가 굳이 보여드린 이유가 이런 흐름들이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에 나와서 친환경 관련된 그린이 말씀드렸을 때는 기술주가 성장주는 기술주 기술주는 성장주라는 이 등식이 지금 성립하는 이유는 성장주 안에서 기술주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사람들은 성장주 안에서 또 다른 대안 친환경주를 꼽을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격차가 좀 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주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KB진권의 김미력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